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침략 당사자인 러시아의 루블화는 지금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조금 있으면 국가 부도를 신청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가지 분석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언제든지 반복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어법으로 잘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위대한 투자가의 글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중에서 한 꼭지인데요. 여러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그냥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는데 재테크 같은데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유튜브 채널도 보고 그러다 보면 꼭 이분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의 좀 거시적인 큰 맥락에서 이 사람의 견해를 자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투자가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투자가들의 멘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자신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그런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투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 전반을 꿰뚫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아주 예리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분은 또 전공이 그렇게 경제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인문학, 유럽에 아주 풍부한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고 음악도 되게 사랑하고 예술적인 것도 굉장히 그런 탁월한 안목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루브르화가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요. 흔히 자 한번 그려볼까요. 화폐라고 하면 화폐.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폐 그러면 돈 쪼가리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런 어떤 유형, 무형의 그런 화폐들을 얘기하는데 화폐하면 우리가 돈 쪼가리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폐라고 하는 게 가치가 상승할 때도 있고 그렇죠. 가치가 하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때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급락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화폐가 이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금본위제 시대에는 금, 금본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본위제는 어떠한 그런 화폐의 가치를 이제 금과 연동해서 이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뭐 1파운드 그러면은 1파운드의 화폐는 금 얼마와 몇 그램 몇 온수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주된 그런 연동 장치가 있어서 이걸 금본위제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이 금본위제가 사라지면서 이제 화폐는 금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으로부터 떨어져서 화폐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폐들 달러 같은 화폐는 굉장히 가치를 가지게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 같은 경우 국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연결망 속에서 뻘짓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독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화폐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본위제 금과 화폐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정체적인 어떤 신용 또는 그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 수준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코스톨라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통화는 오직 자신의 침대에서만 죽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내가 대학 시절부터 되새기는 유일한 명제다. 그래서 다행히도 대부분의 다른 말들은 이미 오래전에 잊었다. 그래서 그는 덕분에 나는 낡고 진부한 편견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통화가 자신의 침대에서만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회복 또한 자신의 침대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은 각 나라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화폐가 고유한 화폐 단위가 있다.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N, 미국은 달러 이런 거죠. 따라서 특정 통화의 질이 해당 국가의 금 보유고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선동, 선전에 불구하다. 벌써 이분은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 본의제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예를 들어서 창고에 많아도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국고에 금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고에 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주가 같은 거 어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화폐가치가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을 등쳐먹거나 물론 일부 기업은 등쳐먹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사기 행융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고 그럼 우리나라 화폐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금본의 제도로의 귀환이라는 자신들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과연 조목조목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금본의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지금 금본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죠. 나는 통화체계로서의 금본의 제도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금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이 만약에 화폐가치를 보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보증하느냐 말이죠. 이분은 뭘 뽑았냐. 한 나라의 화폐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 뭐냐. 바로 그 나라의 금융관리와 국민 경제 전체의 금융수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금융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미덕과 악덕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계약관계 이런 것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국민성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볼까요. 각 나라의 화폐와 관련된 국가의 장점과 특성 그리고 자원이 무엇일까. 그 국가의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유형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유형의 그런 게 아니라 무형의 것들,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미국 달러는 지금 기축통화로서 굉장히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 미국 달러가 가치를 많이 가진 이유는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 그렇죠.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미국만큼 그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또 어떤 벤처기업 같은 것에 호의적인 나라가 없잖아요. 선진화된 기술과 풍부한 천연자원이에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뭐 뭐 뭐 뭐 뭐 쉐일가스가 보이는 것도 엄청 많이 묻혀 있죠. 그리고 선진화된 기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뭐 BBIG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선진화된 기술. 그리고 경영자들의 역동성. 그리고 머스크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렇죠. 우주에 막 스페이스X 막 그런 거 막 위성 쏘고 막 그러잖아요. 역동성. 독일 사람들은 정치적인 안정. 어쨌든 지금까지 이거는 그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독일 국민의 근면함. 절약정신 원칙주의겠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돈을 떼어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독일 사람도 근면함이 유명하죠. 영국은 과거 대형제국의 잉여재산들. 썩어도 준치라고 그런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잉여재산. 국제무역. 그 다음에 런던시. 런던시티. 시티 오브 런던이기 런던의 역급 어떤 금융 어떤 시장들 이런 거. 세계적인 은행도 많죠. 그리고 보험사. 항해 중심주로서의 런던의 명성. 그 다음에 비축된 석유 이런 것들이 영국의 파운드들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중립국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있고. 절대적인 양치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융 비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스위스 중립국. 스위스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불법적인 것을 그런 금융 계좌도 많이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중립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죠. 그리고 일본 엔화는 산업의 자동화, 경영자들의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도 근면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 리라는 교회와 박물관, 궁전, 로마, 베메네치아, 피렌체 이런 역사적인 어떤 도시들. 관광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바티칸의 교황청 같은 데서 굉장히 또 우리는 잘 몰랐는데 헌금 같은 걸로 투자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굴대는 식민제국의 유산과 거대한 무역함대가 있고 노르웨이는 북해 석유, 석유운송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실링도 비인의 예법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산 덕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포린트라고 하는 것도 헝가리 국민들의 빈틈없는 일처리로 인해서 좋다.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 파운드도 이제 해외 동푸들의 기부금인데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러시아 루블에 대한 이분의 판단을 보십시오. 시베리아에 대한 불안. 여러분 시베리아에 대한 불안은 뭐냐면 스탈린이 예전에 독재로 해서 자기의 반대파들은 다 숙청해가지고 시베리아 굴라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거고 다음에 독재. 여러분 이거 부친 사실상 독재죠. 그리고 많은 금. 하지만 이게 금은 많지만 그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암시장에서 루블은 공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루블화와 관련해서 내가 지은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본 겨우를 보고자 한다. 지금 옛날에 벌써 이게 몇십 년 전에 쓴 책인데 여기에 벌써 루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통화도 그 가치가 여관할 수는 없는 법. 아무리 좋은 화폐라도 언젠가는 초라해진다. 루블화는 단지 그렇게 선택되었을 뿐으로 말하자면 초라한 상태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루블화는 그 자체가 벌써 평가 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신형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보세요. 루브라가 폭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신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러시아 자기는 뭐 러시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뭐 저거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랑 현대차 같은 데서 러시아에 투자를 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독재자의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투자한 기업들은 지금 그 수익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런 것도 지금 루브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가 다 돼버린 루브라 같은 걸로 지급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러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자의 어떤 하나의 헛된 허망한 결정, 독재자 하나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자국의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제의 보조를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협력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그렇게 윈윈 방식으로 상생을 통해서 발전시켜도 모자란 판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수많은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주가가 올랐지만 어저께 그저께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원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물류 운송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젊은이들 사지로 내몰아서 젊은을 적어서 죽고 죽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얼마나 오리석은 지지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그러니까 코스톨란이나 이런 걸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하는 대로 말해서 특정 화폐의 질은 그 화폐가 금으로 환원되는 가치가 아니거나 해당 국가의 재정상태 그리고 경제성장성 그리고 국민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국민의 도덕성. 러시아 국민의 도덕성 이런 게 도덕성이 강화되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도덕성이 약화되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푸틴이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라는 거는 유형의 어떤 그런 화폐가치에 이를 비롯해서 경제의 상황, 경제성장 또는 발전 이런 거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 좋아야 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이라는 독재전을 몰아내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계속 지금 후퇴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가 되면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휴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러시아는 막대한 타격을 받죠.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장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많은 나라에 누를 끼치면서 국가의 러시아라는 국가의 신용도는 점점 내려가고 이제 전쟁이 그렇게 해서 질질 끌다가 끝나면 누가 러시아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에 투자했다가 무슨 일이 나왔던 애는 어떡합니까. 그만큼 신용을 잃으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푸틴이 결정이 굉장히 내가 봤을 땐 근시한적이고 자기 자신의 야망도 측근들 몇 명 배부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한 독재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가 되는데 지금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많이 국민성이 또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좀 덜 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코스톨라니의 해안 이걸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분의 다른 아주 소중한 그런 글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